네, 대물란합니다. 빨간색이 확 트입니다. 쌍바늘과 외바늘이 있는데 이건 쌍바늘이죠. 포장도 빨개요. 호킹이 잘 되는 단조바늘? 굉장히 끝이 예리하고 섬세하게 갈아서 만든 거라 굉장히 뾰족하대요. 여기 있는 이런 바늘도 쌍바늘, 외바늘, 합사라인, 모노라인 다 좋긴 하는데 특히 이거는 호킹이 더 잘 돼서 2천원짜리 바늘이 아니라 3천원 되겠고요. 5호, 6호, 7호, 8호, 9호 쓰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용해요. 써보면 알아요. 최여사가 뭐 알겠어요? 손님들이 또 그런 장점을 말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. 빨간색! 빨가니까 뭔가 또 호킹이 잘 되겠죠? 정렬적 빨간색. 네, 쌍바늘입니다.